이번 시간은 75페이지 콘크리트 배합부터 보도록 합니다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 배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콘크리트 배합이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소요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를 먼저 결정합니다 소요강도 그래서 설계 기준강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설계 기준강도인 콘크리트 강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요강도만큼 배합을 하면 현실에서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적어갔죠 평균 60점 공부한다고 정확히 60점 공부하면 시험에 가서 어떻게 점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더 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배합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배합강도 결정을 하는데 이 배합강도는 소요강도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돼요 소요강도에다가 여기에다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 편차에 대한 강도라든지 시공 표준 편차라든지 시공의 편차나 어떤 비빔을 했냐에 따라서 그리고 온도에 대한 보정 이런 것이 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합강도는 소요강도보다 더 크게 해야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배합강도를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멘트 강도를 결정하고 나서 물시멘트비 또는 물결합제비라고 하죠 물시멘트비를 갖다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슬럼프 값을 슬럼프 시험을 통해서 적절한 슬럼프 값을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합비 중량 배합비 결정하죠 배합비 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배합결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것이 한 번 언급이 있었죠 소요강도하고 배합강도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물결합제비라고 해도 되고 물시멘트비라고 해도 됩니다 물시멘트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콘크리트의 강도적인 측면 그러면 이 강도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그러면 이 콘크리트의 강도는 땅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콘크리트의 강도는 보통 압축강도를 의미합니다 이 강도는 압축강도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가 어떨 때 커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봐 두시면 되죠 그러면 콘크리트의 재료 중에 시멘트 들어가죠 시멘트 강도가 커야 되겠죠 시멘트 강도가 클 때 콘크리트 강도는 커집니다 그리고 물결합제비 또는 물시멘트비 물시멘트비가 낮을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증가합니다 물을 많아지면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시멘트비가 적을 때 강도가 클 겁니다 물시멘트비가 적다는 것은 슬럼프 값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 두시면 단위수량이 적어야 된다 그렇죠? 이건 다르게 하면 물의 사용수량이 단위수량은 콘크리트 1입방메달 3제곱메달 비밀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이 단위수량입니다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두었을 때 익을 때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골제는 연속입도분포 골제의 경우는 연속입도분포로서 골제는 연속입도분포로서 실증을 실제 차지하는 용적비율 실증률이 클수록 보통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옵니다 강도 증가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밀실하게 타설해야지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옵니다 밀실한 콘크리트 제작해야 돼요 밀실한 콘크리트 제작을 했을 때 우리가 강도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밀실한 콘크리트 제작은 바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거 해주면 되는 거죠 밀실한 콘크리트 제작은 바로 적정시간 진동다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시간 진동다짐은 재료 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도를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시간 진동다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보양 또는 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가 응결이 끝나고 경화가 생기면 그때 열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열이 발생하면서 건조수층 균열이 생겨서 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보양 양생을 갖다가 보양을 잘 알수록 우리가 강도는 커지게 됩니다 이 측면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재령 28일 압축 강도를 콘크리트로 봐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물시멘트비 나오죠 또 물결합제비 해도 돼요 뭐 차이점은 이 거예요 자 이제 결합제는 대표죠 시멘트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시멘트하고 물만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보통 결합제라는 것은 76페이지의 용어적 내놔죠 물과 반응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을 총칭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멘트도 있을 거고 고로 슬레그를 첨가할 수도 있죠 혼합 시멘트 이런 데는 그리고 플라잇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총칭해서 우리가 합류해서 결합제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건 조금 넣거든요 그럼 물시멘트비라는 것은 분모에다 시멘트의 중량, 질량을 두는 거예요 시멘트의 중량, 또 뭐 질량이라 해도 관계죠 그리고 물의 중량, 이 비를 나타낸 거예요 물시멘트비가 크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많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 개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시멘트비에도 되고 물결합제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물결합제비 물결합제비라는 것은 바로 분모에 뭐가 온다 바로 결합제의 중량을 둔 거예요 그럼 시멘트만이 아닌 다른 거 고로 슬레그를 넣거나 다른 걸까지 넣으면 그거 합쳐겠다는 거죠 결합제의 중량에 대한 바로 무엇이다 물의 중량비 나타낸 거예요 이걸 백분율을 나타낸 거죠 이것이 물결합제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시멘트비든 물결합제비든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물결합제비하고 기본은 최대치 최대치는 기본이 60%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이 60%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시멘트비든 물결합제비든 이게 증가된다 물시멘트비가 나오든 물결합제비가 나오든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커진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의 사용량이 많다는 거예요 물의 사용량이 정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시멘트가 크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정가하니까 묽은 비빔인가 대비빔인가 묽은 비빔이죠 묽은 비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묽은 비빔일 때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요소 물결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요소가 자 대표주로 이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째 자 콘크리트 강도예요 그럼 얘가 증가됐잖아요 많이 사용했죠 물을 많이 넣었다 이겁니다 물을 많이 넣으면 콩크리트 강도는 떨어져요 강도는 저하가 되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잘 이해가 안되면 물똥 덴똥 기억합시다 누가 단단합니까 덴똥이 단단하죠 물적인 그래서 강도가 떨어져요 강도가 떨어지니까 물을 많이 넣으면 내구성이 떨어져 저하됩니다 내구성 자 그리고 저거죠 공크리트 수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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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밀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기타는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두실 때 첫 번째 자 이거죠 시공연도 자 물 마이너스니까 시공연도는 좋아지요 잘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진밥 덴밥 중에 덴밥 잘 들어가려면 진밥 드시잖아요 물 많이 넣은 거 맞죠 그래서 더 아프다 이러면 죽 써줘야 되잖아요 물 많이 넣은 거 그래서 시공연도가 시공의 용이성이 좋아집니다 시공연도 그러면 그때 적당히 저 슬럼프 값인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슬럼프 값 또는 치죠 이것도 정가 되는 거예요 비례 관계죠 그러면서 물을 많이 써 있으니까 벌리딩도 물을 많이 쓰니까 수분 상승에도 정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벌리딩에 대해서 이물질을 레이턴스라고 합니다 레이턴스도 정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물을 많이 썼죠 그러므로서 어 저거죠 재료 분리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정가하죠 그리고 어 그죠 물을 많이 써니까 잉여 수분의 정발로 건조 수축도 정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균열도 많이 생겨 물을 많이 넣으면 균열도 정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중성화도 촉진되는 거예요 탄산화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비례 관계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슬럼프 값을 측정해서 슬럼프 시험 하죠 이 슬럼프 값 칠하겠죠 그러면 슬럼프 값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슬럼프 시험을 하죠 3번에 슬럼프 시험이 나옵니다 자 슬럼프 시험 테스트죠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반죽질기 그래서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를 갖다가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측정하는 시험이 슬럼프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슬럼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러면 슬럼프 시험은 어떻게 슬럼프 시험을 하느냐 자 이렇게 어 거기 어 보통 슬럼프 콘을 이용합니다 아래 제도 원치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가 지름 10cm 100mm 10cm 이고 뻥 뚫린 겁니다 밑에가 지름 20cm 200mm 이고 자 높이가 300mm짜리입니다 300mm 30cm 이죠 여기에 손잡이가 달린 슬럼프 콘을 이용을 합니다 슬럼프 콘에다가 콘크리트 3에 나누어 보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넣고 25에 다진 막대로 다집니다 거기 76표에 나죠 다진 막대로 다집니다 25 그리고 3분의 1 넣고 또 다지고 3분의 1 넣고 또 다지고 콘크리트를 이 슬럼프 콘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면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흘러내리면 여기에서 몇 cm 내려갔느냐 측정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값이 슬럼프 값이 되는 거에요 뭐 값 또는 7 라고 표현하는 거에요 그럼 슬럼프 값이 크다는 것은 물을 많이 사용하실 때죠 그러면 잘 들어간다는 거죠 반죽이 질다는 거에요 그래서 슬럼프 값이 크다는 것은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물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약품은 쓰지 않고 물을 많이 넣게 되면 이것이 같이 가는 거에요 이 관계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슬럼프 값이 우리가 커진다 물과 관계상은 이것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슬럼프 값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이게 유동성이 좋을 때는 자 이겁니다 얘가 퍼졌을 거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위에서 이건 슬럼프 값이고 그러면 이제 이 직경으로 측정하게 되면 많이 퍼졌고 이렇게 직경 그래서 이 직경으로 측정하고 가장 큰 거 그리고 그게 직각 직경 측정에서 평균 냅니다 그러면 이 직경으로 나타내는 것을 슬럼프 폴로 라고 합니다 이것을 슬럼프 폴로 라고 표현하고 위에서 내려온 값은 슬럼프 값입니다 슬럼프 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고유동성 콘크리트일 때 말해요 유동성이 큰 콘크리트일 때 고유동성 콘크리트일 때는 슬럼프 폴로로 나타내는 그러면 콘크리트 유동성을 나타내는 값이 바로 슬럼프 값이나 슬럼프 폴로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묽은 비빔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좋다는 것이 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있죠 슬럼프 값 표준 값 해놨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일반적인 80에서 150mm 그럼 150mm가 최대 값이다 이겁니다 단면이 크면 그 값이 더 적어지고 잘 들어가니까 작을 때 잘 안 들어가죠 클 땐 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큰 바지 입을 때 잘 들어가죠 좔 바지 입을 때 잘 들어가죠 좔 바지 입을 때 잘 안 들어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단면이 클 때 최대치는 150mm다 이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77페이지 보면 시공연도에 대해서 해놨죠 영어로 워크빌리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있는 완전한 콘크리트 제작을 묽은 정도 바로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그 묽은 콘크리트 묽은 정도를 우리가 시공연도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공연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단위 수량 단위 수량 단위 수량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콘크리트 1세제곱메다 비교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을 우리가 단위 수량이라고 해요 여기서 숫자가 물숫자입니다 물의 양을 우리가 단위 수량이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모르시면 이겁니다 그 재료의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 있죠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게 되면 시공연도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공연도 그래서 단위 수량이 입자가 크다 적다 작죠 여러분들 물이 입자가 큰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물은 입자는 작잖아요 그래서 단위 수량이 정가되면 사용량을 느리게 되면 시공연도는 좋아진다는 겁니다 시공연도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단위 수량을 정가했을 때 그래서 명심해 둘 거 입자 크기를 기억하시면 된다 입자 크기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 입자가 크다 작다 작죠 쉽게 밀가루처럼 되죠 밀가루 가루 작잖아요 그래서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되면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성질과 관련되어 생각했죠 3번에 시멘트의 성질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시멘트의 분말도 시멘트의 분말도 자 이 분말도가 클 때죠 분말도가 크면 분말도가 크면 시멘트 입자가 미세해진다 그죠 그러면 이때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분말도가 크면 분말도가 크다는 것이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 그죠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다는 시멘트 입자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잘 모르시면 자 드실 때 작은 게 잘 들어가죠 큰 것보다 그걸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이제 골제입도는 우리가 입도는 연속입도 분포일 때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형은 구형 구형이란 것은 강자갈 형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입형은 우리가 거기서 형상이잖아요 입형은 그래서 이제 구형 둥근 형태 둥근각 그래서 보통 강자갈이 둥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구형 강자갈이 구형이 깬자갈 각이 있는 것보다 깬자갈은 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자갈이 깬자갈 세석보다 좋아지는 거네요 깬자갈 보다 우리가 시공연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저거 나오겠죠 이제 공기량 공기량이 많아지면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공기는 입자가 작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공기량이 너무 많아지면 강도가 떨어지니까 적정 공기량을 쓰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혼화재료를 사용했을 때는 뭐 될 수 있으면 뭐 예를 해서 혼화재료를 갖다가 뭐 A재나 있죠 이런거 뭐 감수제 뭐 이런거 있죠 이런걸 사용하면 증가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이겁니다 이제 경하 촉진제 응결 촉진제 촉진제 쓰면요 빨리 굳어버려요 그러면 시공연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촉진제는 주의하십시오 촉진제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빔 시간에 대해서 해놨죠 7번에 비빔 시간 자 비빔 시간은 적정 시간 비빔 할 때입니다 이것은 적정 시간 자 적정 시간 비빔할 때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비빔하게 되면 시공연도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 자 장시간 장시간 비빔하면 제로불이 완전 밭 없죠 비빔밥 생각하면 돼요 적정 시간 비벼지 비빔밥 맛있죠 그런데 맛있게 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막 계속 비벼어요 그러면 나중에 죽 되죠 자 그리고 자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니까 수분증발이 빠르고 응결경화가 빨라지겠죠 그러므로서 슬럼프 감소를 해서 시공연도는 떨어지네 저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그래서 이제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뭐 또는 시공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측면을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78페이지 보면 공개의 내구성과 강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먼저 1번에 염화합류량이 나죠 염화물합류량 그래서 이제 염화물합류량은 염소이온 총량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2번에 나오죠 염소이온 0.3 그래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의 총량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염화물량은 염화합류량은 0.3 기억하는데 보통 자 이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입방메다 이하다 그래서 보통 바닷가 하면 염분이 생각나죠 그럼 대통령 하면 누구다 김영상 대체 그래서 0.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1번 염화물합류량에서 이걸 딱 기억합니다 0.3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공기량은 자 공기량은 보통 콘크리트나 포장 콘크리트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4.5%죠 4.5%인데 경량골제 콘크리트는 5.1% 증가하죠 그래서 보통 공크리트하고 포장 공크리트가 4.5%예요 4.5%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안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으로 포장해서 4.5%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4.5%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4.5% 이렇게 그러면 경량골제 콘크리트는 자 이겁니다 경량골제가 그칠어요 하산 우리가 골제니까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골제보다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공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경량골제는 1%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4.5%에서 1% 증가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는 자 여러분들 공기량이 많으면 안 되겠죠 자 단위 면적당 밀실해야지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공기량이 줄여져요 그래서 3.5% 왜 그러면 3.5% 자연공기량이 있으니까 자 이거죠 에이제를 사용 안하거든 고강도에는 그럼 왜 공기가 생기느냐 3.5% 전후 비비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비면 그 콘크리트 내부에 공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연공기량이 그래서 3.5% 1% 작게 그래서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는 공시체 제작을 해가지고 재령 28일 압축 강도를 가지고 우리가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로 잡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내구성 측면은 우리가 다루어 드렸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구성은 콘크리트가 균열이나 이런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보통 내구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구성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79페이지 거기 4번에 보시면 자 물결합적인 기본 원칙적으로 60% 이하로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이 최대치 이하가 붙으면 최대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하가 붙으면 최대치가 60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는 공기연행 콘크리트 하는게 원칙 지금 명심하세요 콘크리트는 공기연행을 하는걸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콘크리트는 바로 무엇이다 그래서 공기연행을 하는게 원칙 그럼 누구만 얘기하는건 고강도 콘크리트는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공기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있는 고강도만 고강도만 연행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주의해서 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7페이지 보시면 고강도 콘크리트 나오죠 거기에 5번 나오죠 기상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건이 안 주어지면 공기연행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정확히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시면 재료의 계량과 개념이 나오죠 계량은 현장 배합에 실시하는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 나오는데 자 계량 개념은 왜 응급이 없나요 우리가 주택관리사지 콘크리트 계량해가 배합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 파트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된 부분은 뭐 출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거 제가 아까 요거 할 때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서 어떨 때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하는가 써드렸죠 그거 반대로 하면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시고 콘크리트 강도는 자 바로 압축 강도다 자 부재를 만들어 나가고 그 부재를 나이령인데 재령 부재재자 나이령자 그래서 28일 동안 양생을 시킨 나이가 되거든 그때 이제 강도 측정해서 그 강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재령 28일 압축 강도를 기준 잡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는 꼭 기억합시다 무슨 강도다 압축 강도 꼭 기억하십시오 인장 강도나 흰 강도는 약해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그래서 압축 강도를 부담하는 거고 이제 철근이 인장력을 분담하는데 인장 강도 크기 때문에 철근이 인장력 분담하는 거고 콘크리트가 압축 강도를 분담하게 됩니다 근데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게 되면 명심하세요 내하성은 떨어져요 자 강도가 커지면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이 강도가 커지면요 그래서 고강도가 공급되는 건 내하성은 떨어져요 폭열 현상이 생겨요 내하성은 떨어져요 불에는 약해집니다 불에는 그래서 특히 고강도 콘크리트 폭열 현상이 생겨요 자 폭열 현상이란 것은 이걸 폭열 현상이란 그러면 콘크리트 내부에는 석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재 열에 의해서 그 내부의 석기가 수증기로 바뀔 거 아닙니까 비빔할 때 넣는데 물이 석기가 좀 있어요 내부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달아 놔야 되는데 고강도 밀실 아니니까 갇혀 있잖아 그러면 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보다 이 안에서 바로 이거죠 수증기압이 커지면 한꺼번에 이 콘크리트 터집니다 폭발합니다 그걸 폭열 현상이랄게요 그래서 강도가 커지면 내하성은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 강도가 커지면 철근가의 부착 강도는 커져요 강도가 커지면 철근가의 부착 강도는 커지지만 그런데 리하성은 풀에는 약해진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80 배지 콘크리트 시공 파트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elle 10 10 10 10 10 10 11 10 12 11 12 13 12 12 15 감사합니다.